김영애 씨는 40여년간 연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어머니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고든 어머니부터 따뜻한 어머니, 억척스러운 어머니까지 그야말로 정말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들에게 따뜻함 그리고 또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기자 중 한 분인데, 2017년에 별세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고 김영애 씨는 2017년 4월에 최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최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2016년 겨울에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에 사랑하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고 김영애 씨의 발인식에는 정말 많은 동료와 후배들은 물론이고 연예계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함께해서 슬픔을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고 김영애 씨를 애도한 스타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차인표 씨가 공개했던 영상이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김영애 씨의 유작이 된 드라마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마지막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에는 정말 대단한 선배님이었다. 이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연기에 정말 한 몸,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다라고 존경심과 애정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신 김영애 선생님 같으신 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고 김영애 씨를 추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애 씨는 어떻게 배우가 된 거예요? 김영애 씨, 이게 우리가 배우된 거 보면 꼭 주변에 누가 있죠. 그게 바로 친척언니인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김영애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집안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돈을 벌려고 서울에 왔고 친척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척언니가 이 MBC 원서를 가져와서 너 이거 한번 내봐. 그래서 내볼까? 하고 냈는데 운 좋게 덜컥 됐다는 거죠. 그래서 MBC 공채 3기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덜컥 연기에 뛰어들게 된 건데 그래도 잘했나 봐요, 시작부터. 김영애 씨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한다고 올라왔는데 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서 그냥 내려가기엔 좀 남부끄러우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연기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잡초 같은 데가 끈질긴 데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를 원하면 반드시 그리고 아주 나쁜 방법만 아니면 어떻게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애 씨가 선배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배우를 시작했었다고 해요. 우연치 않은 기회의 배우가 됐지만 굉장한 노력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애 씨의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 부산은 사투리가 사실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투리를 1년 만에 고쳤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사투리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후서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노력으로 데뷔 이후에 얼마 잊지 않아서 드라마 민비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것을 시작으로 청춘의 덕, 왕룡일기, 모래시계 등 안방극장에서도 정말 얼굴이 익숙하고 큰 인기를 얻은 배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46년간 김영애 씨가 100편이 넘는 드라마와 7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여인의 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모성애 넘치는 아주 푸근한 업머니로 정말 다양한 캐릭터 변주를 보여주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 기억이 남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